이어가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은 우리투자증권 명동 WAC 지점의 고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떤 키워드를 준비를 하셨는지 역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G2의 경제지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대선 결과가 이제 나오고요. 중국이 또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지표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을 해볼까요? 네, 일단 시장이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최근에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난 연초 1, 2월 달에 10조 원 이상 주식을 순 매수하면서 연초 랠리를 이끌었고 반면에 4, 5월 달에는 주식을 매도하면서 오히려 우리 코스피 시장을 좀 하락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7월 후반부터 9월까지는 오히려 또 매수를 하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했고 2,000포인트 일단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만 오히려 좀 에너지 부족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10월 달에는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1조 1,000억 원 주식을 매도를 하면서 일단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연기금 쪽에서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하반 경직성을 좀 보였고요. 전체적인 G2의 지표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차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의 주택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실물 지표가 일단 양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10월 PMI 지수가 50.2를 기록하면서 일단 기준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의 경기 바닥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물론 최근 정치적 이슈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일정 부분 해소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펀더멘탈 개선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10월 달에 순수하게 매도했던 측면은 과거에 들어왔던 영국계 자금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영국 쪽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던 부분은 하반기에 일정 부분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며칠에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실물 경제 지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큰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불확실성이 이제는 거치고 대선 정치적인 이벤트가 마무리가 된다면 또다시 시장의 관심은 경제 지표 펀더멘탈로 쏠리게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이어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입니다. 중국이 내일 18차 당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5세대 지도부가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경기에 우호적인 환경이 좀 형성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7.4%로 발표가 됐고요. 일부 노무로 증권에서 일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마는 4.4분기는 한 8.4%까지 GDP가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8.3% 초반대까지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PMI 지수가 일단 50%를 상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소매 업종이라든가 기타 철강 쪽에서도 지표들이 호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 이후에 일정부 바닥론이 제기가 됐고 4.3분기는 일단 경기가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3분기 실적은 다 지금 종료가 됐는데요. 발표를 하면서 지난 2분기와 3분기 실적은 역시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물론 상장돼 있는 업체들의 영업이익 추정체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마는 비상장돼 있는 일부 32만 개의 기업들은 오히려 전분기 대비 물론 둔화는 됐습니다. 그 폭은 상당 부분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순위 측면에서 본다면 9월 달은 오히려 7.8%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개월 만에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으로 했고요. 전체적인 41개 업종 중에서도 한 26개 정도 업종이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중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난 상반기 자금 이탈이 지속됐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오히려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도 신규 계좌수가 증가를 한다든가 거래량 증가 좀 우호적인 환경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4.4분기 경기 전망치가 일단 상향 조정되면서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 중국의 경기, G2의 경기 문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를 하셨는지 역시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IT입니다. 자동차주가 잠시 주춤한 사이에 IT주들이 또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IT는 또 특히나 미국의 소비 시즌과 맞물려서 최대의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IT주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최근에 자동차 원화 강사라든가 미국 쪽에서 일단 악재가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IT 업종이 좀 각광받는 그런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IT 업종에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실적이 일단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IT 업종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하드웨어는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워낙 강사에 따른 자동차, 특히 자동차와 부품은 워낙 강사에 대한 일정 부분 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금속이라든가 광물, 화학, 기계 업종은 중국과의 경쟁력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경기에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T 기업들은 과거 유선에서 무선, 무선에서 인터넷,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면서 상대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와 같은 경쟁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확산되는 측면으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역시 IT 업종이 주도를 할 것 같고요. 올 4,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연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역시 IT 업종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연말 시즌과 관련해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겠습니다만 역시 IT 업종은 수요 회복에 따른 성장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IT 업종들은 최근 수급 측면에서서도 디스플레이라든가 하드웨어 쪽에서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수급도 좀 강하게 지금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IT 쪽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IT 내에서도 많은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 투자 전략까지 세우시죠. 최근 물론 정치적 이슈가 있습니다만 과거 주가가 글로벌 증시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은 정치적 이슈 외에 경기 둔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 대선이라든가 중국의 권력 이양 이후에 일부 재정 절벽이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일부 불안감도 존재하기로는 있을 만한 시장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 3분기에서 4분기 지속적으로 업황과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 업황이 역시 IT인데 그중에서 LG전자가 3분기 집헌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4분기, 매년 1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2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만 4분기도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관심 종목은 역시 LG전자, 그 외에 방산이라든가 이쪽 관련해서는 풍산, 기본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갖춘 그런 모멘텀을 갖춘 종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경기 이슈에서부터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우리투자증권 명동 WMC의 고강식 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